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가 6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데 올해 6평은 6월 9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을 내가 대비해서 어떤 강좌를 들으면 좋을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당연히 6평은 6평을 출제한 평가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6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 일단 단기 강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단기 전략 강좌로서 쉬프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쉬프트는 변화 중에서도 포지션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의 영어를 평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목표들을 수립해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파악. 우리가 글을 읽고 나면 부분 부분은 해석이 잘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주제나 요지, 제목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선생님의 교환에다가 담았습니다. 네 이 강좌는 체계 없이 교환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출력만 하시면 되고요. A4 용지 기준 37페이지 정도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부 정보 파악. 요거는 듣기랑 같이 결합해서 제시된 특정 정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관계 파악.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인데요. 인과나 대조, 비교, 나열, 예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논리적 관계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유형을 막론하고 다 전체적으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과라고 했으니까 원인이 나오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인에서 뒤에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대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이니까 앞에 어떤 대상과 뒤에 다른 대상이면 주어가 바뀌겠구나. 이런 느낌 있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얘기할 건데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맥락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글의 목적이나 의도, 우리가 알고 있는 18번 문제. 그 다음에 글의 분위기, 심경, 19번 문제, 스토리텔링과 관련되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글에서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 빠진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듣기평가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라고 하는 육하원칙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정보를 찾는 능력. 이것이 맥락 파악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3점 문항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간접쓰기. 자 문장 간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읽기 자료를 통해서 무관한 문장.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키워드와 주제문은 이것인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번호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위치 파악. 그리고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보기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필이면 3번도 아니고 4번에 넣을 수밖에 없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파악. A부터 C까지 여러분들이 나열된 정보 중에서 아 이게 먼저 와야 된다. 이게 나중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반드시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지시어나 대명사와 같은 도구적인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주제나 요지를 파악할 때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맥락관의 관계. 이것이 모두 다 필요한 종합적 영역이라서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요약법. 이것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도키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문장의 의미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언어 형식을 이해하는 것들 있죠. 지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트형 문제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장문 도키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언어 형식을 이해해가지고 업법 문제를 또 풀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업법 문제는 3점짜리 하나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업법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스킬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환을 구성을 했냐면요. 주제 요지 제목은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라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선생님이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스텝을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이렇게 하자 스텝 2에서는 이렇게 하자 스텝 3에서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매뉴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심경 목적 의도는 구두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과나 대조 비교나 이런 정보들은 지문 속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요소 또는 정보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요. 핵심 영역은 1번부터 3번까지에 해당하니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답 없이 맞추셔야 우리가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우리가 작년 6평에서 등급을 결정했었던 문제들이 보면 함의추론 그리고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이 4개 영역입니다. 이 4개 영역이 보통 다 틀리게 되면 나머지 다 맞았다는 가정하에 2등급이 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타장만 하더라도 1등급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게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일단 전략을 가지고 아래쪽에는 그래도 맞추는 정답률을 높을 수 있게끔 훈련하면 좋겠죠.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3점 문장의 유형에 해당하는 빈순 삽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정보를 파악하고 찾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소구하는 능력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보기에 대해서 소구 없이 바로 정답을 찾는 능력까지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핵심 문항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우리가 문제가 총 25문항인가 5문항 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문항이 있는데 25문항 이걸 가지고 대비를 할 거예요. 자 21년도에 6월달 학평 문제를 먼저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10문장 정도가 이제 끝나게 되면 11번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번호까지 비기출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그 유형에 맞게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6평 대비 전략 강좌를 단기적으로 찍어 드리잖아요. 9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환을 가지고 쉬프트 강좌를 시리즐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이제 준비했었던 또는 측정하고자 했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걸 빨리 준비를 하고 적용해서 문제 푸는 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 되는데 시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강당 40분씩 4강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랑 1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See you later!